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안전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과학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할 때 재료의 허용 전단응력 그렇죠 전단응력을 우리가 타우라고 하겠습니다 타우라고 할 텐데요 전단응력은 설계온도에서 인장응력 인장응력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할까요 그죠 곱하기 0.8 그죠 0.8 그러니까 전단응력은 인장응력의 80%를 한다 이 말입니다 80%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이것은 가스히트펌프 제조할 때 관련되어 있는 전단응력과 인장응력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전단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전단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찰응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응력이라고 하면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그러면 인장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인장응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과학가스 운반 차량에 설치하는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합금 박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 과학가스 운반을 할 때 뒷부분에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죠 탱크로리의 폭발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탱크로리 내부에 공기구멍이 많은 벌집형으로 우리가 만듭니다 벌집형으로 만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탱크로리에서 차량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라고 이야기한다면 탱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탱크 안쪽 부분에 말입니다 탱크 안쪽 부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탱크 안쪽 부분에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탱크로리를 만들 때 이렇게 제조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떼어내서 볼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크게 우리가 그려서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이 탱크의 하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강판이죠 강판 강판입니다 강판 이 강판 안쪽 부분에 이 재질은 우리가 AL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다공성 박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이 내부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 박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폭발방지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폭발방지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박판의 두께는 114mm 이상으로 하고 압축을 압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1번과 6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그렇죠? 폭발방지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께하고 압축, 얼마만큼 몇 프로로 우리가 압축을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용기 충전시설에서 상부에 닫힌 모양의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공지 면적에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자 그러면 자동차 용기 충전소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충전소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부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지에는 그렇죠? 뭡니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기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맞죠? 사무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2층은 우리가 일반 휴게시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3층은 우리가 주인이 잠자는 그와 같은 주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뒤쪽에는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이 앞쪽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주유소하고 같은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품을 이 위에 지붕이 있죠? 지붕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캐노피라고 이야기하는 캐노피 캐노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캐노피는 이 부지 그죠? 이 공장 공지 면적이라고 하면 그죠? 공지 면적이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땅에 앉혀져 있는 이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빈 땅을 우리가 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이 이 삼천까지 이렇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 위에서 우리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 이 옆 면적을 빼준 것이 아니라 이 바닥 면적을 빼준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닥 면적 그렇죠? 바닥 면적 이것을 우리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세차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간이 정비업소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주유소도 명 마찬가지입니다 공지 면적이라고 하면 수평 투영 면적을 다 빼준 것 없이 이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공지 면적에 얼마 이하로 해 주어야 되는가 2분의 1 이하로 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5분의 1 이하로 해 주어야 된다